스티벌크 아니 나 들어간 거 하나... 내 앞에! 내 앞에! 내 앞에! 내 앞에 타고 있어! 내 앞에! 내 앞에 타고 있어! 아니 내가 이거... 내가 이거 차를... 차를 내가 타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미 타고 있는 애가 있어! 아니 아니... 아니 귀엽게 해! 아니 내가... 아니 뒤집어진 차를 내가 탔거든 거기 타고 안전하게 있으려고 근데 이미 사람이 아래 타고 있어 뭐 딱 꼭지 멈췄네? 놀래가지고 그 자녀 멈추긴 했는데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안 탔으면 죽는 거 아냐 나 죽을 뻔 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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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생각보다 별론데 노게 하나 둘 셋 까꿍 와 엎드리는 센스 뭔데 엎드리는 센스 미쳤다 오 피했어 오 이거 네 사람이 연패 만들어줌 어 저 사람 뭐야 아 저 뭔데 아 이거 뭐 다른 게임이야 이거 아 아니 왜 뛰어다니는거야 아 아 야 너 그러다 죽어잉 안 되겠다 너무 잘 치는데 아 너무 잘 치는데 아이고 야 그거 아니지 내꺼야 어 괜히 피먹 깎였네 부정 프로그램 주방 어 스르륵이다 일단 들고 나갑시다 아 깜짝이야 이 마이크 켜져있어요 아 죄송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안 해주시면 하루 종일 켜고 할 뻔했네 아 저기에 마이크 켜져있어요 이거 너무 웃긴데 뭐야 아까 화장실에 휴지 없을 때 부르는 것 마냥 저기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아 너무 써용 아우 말이 안나온다 쟤 모른다 이게 안맞아? 아 따고 따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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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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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 쓰러기 쏠코드 안하는게 좋아 쏠코드하면 안되겠다 어 무서워라 아 여기 왜있어 없는거 아니였어 내가 다 클리어 시켜놓고 왔는데 이상하다 아하 아하 아아 알았어 아 APP clerk 아아 PEET 펜 easiest ew 아 오른쪽도 있어 오른쪽도 있어 아 오른쪽도 왔어 오른쪽도 왔어 아 아니야 베린한테 킬 줬어 오히려 좋아 괜찮아 일부러 그렇게 한거야 일부러 너무 베린이라서 죽일 수가 없었어 베린한테 한 번 죽어줄 수 있어 저 친구는 오늘 킬 해가지고 꿀잠 잔다고 왼쪽? 응 너가 잡아서 인진을 써줘 내 앞에 야 그거 맞아? 좋았어? 지금 와 나무 쏘는데 잠깐만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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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래? 나 총알이 없어 7단 좀 보여주면 안돼? 아예 없다 그럼 어떡해 엠포 먹어 엠포 먹어 눈 뜨개 오이오오이오오이오오이오오이오 파이밍트 더 하고 왔어야겠네 초심으로 고생할라고 했대 낙하는 내가 봐주겠지? 응 난 사이가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못 써거든? 못됐어 내 앞에 하나? 형 맞아? 아니? 어? 어? 맞아야 돼 같은데? 많이 온다 많이 온다 투명 더 온다 오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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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아! 와! 아 죽었다! 아 개호바야! 누가 선물 좀 받아 아 알았어 알았어 터치 좀! 터치 좀! 터치 좀! 제발! 아 너무 먼지? 죽겠다! 나 불쌍할게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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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벼라고 해 근데 와줘야 됐나? 기자리아 아무도 못 와? 욕먹었다 이제 해줘 오른쪽 화장실 했대 1층? 내 앞에 왔든다 2층 하나? 2명이다 오른쪽 두 명이야 1층 화장실에 나 못 타면 네 쪽이야 내 쪽 어 내 쪽 내 쪽 나 두 쪽 문 열어놔 문 열어놔 누나 간다? 거의 분다 문 나 있어 나 피없다 누나 기다려봐 어? 뭐야? 야 이 병신이야 야 두 명이야 데미다 화장실에 둘 하나 더 오른쪽 아 누나 너 하나 어디에? 이 새끼 뭐야 하하하하 누나 뒤디디 누나 뒤디디 누나 뒤에 나 총알이 없어 이 자식 튀었어 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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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사이가 총알 없냐? 나 저거 바로 뜯자 나이스 누구부터 살려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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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니 사이가 총알 땅발이야 그래서 걸픈데 나 혼자 마이크 끼워? 아 뭐야 나 마이크 언제부터 꺼져 있었어? 아하하하 뭐야 진짜 아아아 나 계속 울면서 하고 있었어 쟤 아이스 누나 닥협피A 해건 라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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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줄게 그러면 그냥 안 올라가도 뭐 차 탔어 한 대 한 대 더 잘 잡았다 나이스! 잘했다 우리 팀 누가 나 한 명 태워줘야 돼 내가 태워줄래 언니 그럼 이거 내가 와 이거 10포옥! 언니 코나! 이거 내가 오아! 와 이거 10포옥! 10.. 와 보기 비해 봐봐 쟤.. 쟤 몸을.. 올라가서 씹어야? 와 리마 근데 아다리 앉았으면 화퀴까지 났겠다 그니까 다행이다